짜com 오 이 젊은이들 다 왔나봐 여기 나 네타들 잡아와 자 빨리 잡아 뭐야 오늘은 놀이동산 가는 날 저 날씨 좋아 ㅋㅋ 기분이 좋아 די 하고 날씨 미쳤어 오늘 진짜 육대급 날씨야 야 하늘이 파랴 헬싱키가 헬싱 하늘이 파랴 진짜 오늘은 딱 놀이동산 가라고 하는 날씨인가 보다 바지를 왜 벗어? 나 딴 바지 입을려고 왜? 내 마음이야 누가 뭐래? 그냥 왜냐? 울어도 못 봐? 스토리 인기라고요 시작 모든 걸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재밌게 즐겨보자꾸나 짠! 갑자기 또 비가 웬만인가? 지금 핀란드 전체적으로 뭔가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인데 저희는 지금 뜬 핀란드를 밝혀주고 있어 밝혀줘야지 시강 시선강 잘해야지 어머 저기 식물원이네? 니에미 식물원 이름이? 니에미 여기서 우린 23번 버스 정류장 잼성스러운 거 보셨어 아 23에는 야간 버스다 같이 같이 가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 얘들아 이거 대야 되는 거 아니야? 대기 아 예 아 이렇게 아 땡큐 감성이 있다 있다 이게 문산이다 문살아 이게 문산이다 문살아 아 이 문산이다 문살아 이 문산이다 문살아 인데샵 인데샵 마녀필 마녀필이 영어로 마녀필이 영어로 마녀필이 영어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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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건을 다 접수를 하고 이제는 즐겨야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다 음산을 안 쓰고 다 맞고 다니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다 아 이래서 음산을 안 쓰는구나 사람들이 아 예 신기 바람이 많이 불어 아 3분 뒤에 온다 와 신기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 이게 왜 캡처하면은 사람들이 캡처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봐 아 그럼 동영상을 녹화하면 되잖아 어 그렇게까지는 안 할거라 생각하나 아 아 아 야 우리 여기서 산 찍어야 되겠다 산 찍어줄까? 여기 요 부분 괜찮은데? 네 힙해 힙 소 힙 예쁘네 포즈가 안 예쁘네 사람이 안 예쁘네 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어 아니야 몰려가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 보인다 보인다 오 보인다 오 이 젊은이들 다 왔나봐 여기 오 20도 뚝 떨어지는 거야 어 나 뚝 떨어지고 싶어 와 야 우리만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아니야 야 너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할래? 몸 불안하게 하시면 안 할래? 왜 우리만 온 건 좋은 거야 야 야 하늘이 파래 나 내려오네 사람들이 내려오네 미쳤어 야 나 저거 어떻게 타? 어 너무 재밌겠다 여기 입구가 아닌가? 오 약간 오 잠깐만 어 불 켜져 있지? 월미더처럼 사람이 오면 태워주고 그러는 건가? 야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봐 여기 티켓 판매소가 아닌데? 근데 티켓 판매소가 아닌 거 치고는 아무리 사 아무도 없지 아니 불 켜져 있잖아 그치? 여기 후문인가? 아 조금 쎄다 갑자기 아 여기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야 여기 안에 불 켜져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오 사람이 있다 오 사람이 있어 아 아 크로스? 예 스프링 스프링? 아 오 오 오 아 은 또 멘탈 좀 잡아와 뭐 이렇게 된 이상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저희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또 시내에 있는 어떤 재밌는 곳으로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마치 우리와도 같은 킥보드가 하나 쓰러져있군 이리 와 이리로 와 그걸로 갈거야 그럼 그걸로 가자 그럼 이리로 가니? 나 일단 좋아 진짜 안 미끄럽다고 하는데 땡큐 놀이공원 망해가지고 온 데는 사카니엠이 입장입니다 여기 다 에미야 에미 로바니 에미 하카니 에미 어 여기 이렇게 틀 4시장이 있고 여긴 이제 바깥에 어 이거 포장마차에서 먹어볼까? 포장마차 우와 아 밖에는 지금 키워서 얼마 안하나봐 그러네 어 꽃집이 예쁘다 아 배고파 안에도 먹을 거 많이 있어 어 안에 뭐가 되게 많네 빼곡히 먹으면 응 어유 전 question 네 막상 애교 먹고 시작할까? 근데 어디가 맛집인지 여기가 둘러봐야지 어디서 먹을지 이게 다 뭐야? 스프다 연어 스프 먹어야 되는데? 그 언제 찾아봤었잖아 연어 스프 씨브랑 그게 여기일걸? 아닌데 그게 무한리필이라고 그랬나? 빵이 빵이 오 오 오 오 아 여기는 이제 고기 삼겹살먹고 싶다 니 손 니 손이다 현지인들도 여기서 많이 사시는 거 보면 비싸지는 않은가봐 토끼 토끼고기야? 그럼 뭔가 약간 맛있어 보이게 해놨네 어 여기 아니야? 아니요 오 딜란타스타 맞네 오 맞네 여기네 예쁘게 이렇게 단장했네 언 리미티드 브레스? 어 예스 언 리미티드 브레스 아 예예예 근데 12유로야 야 2... 7원 썼어 빵 뒤집어지게 먹고 가야 되겠다 저녁 거까지 먹어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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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다. 빵은? 빵은 셀프지. 빵 갖고 오자. 갖고 와. 같이 가. 어? 되게 익숙한 맛인데? 먹어봐. 이거 함부에서 먹었던 국물 맛인데? 이거 무슨 국이지, 이거? 약간 시래기 국? 시래기. 그치? 된장 맛은 안 나는데 뭔가 된장 베이스 맛이 나면서 풀 향이 엄청 향긋하게 나. 안에 감자가 맛있네. 그냥 빵. 그냥 빵. 진짜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지. 그래요? 우와, 이거 봐. 미쳤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무민이네, 무민. 무민 쿠키. 크림 있는 거 좋아하잖아, 알지? 몰라. 몰라. 나 초코 크림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비싸다. 이게 5,6천 원 하는 거야, 하나에. 아, 그래? 지금 밥 먹었는데 왜 배가 또 급해지지, 갑자기? 디저트 배가 지금 비어있어서 그래. 어, 여긴. 여긴 거 같아. 어, 예뻐. 귀여워. 우와, 이거 봐요, 여러분. 어머? 뭐야? 없어졌나? 아, 뭐야? 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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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네, 고네, 고네. 요거네. 오, 이런 느낌 알지?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면 돼. 찾아봐. 이런 게 찐인 거야. 뭐? 이런 게 카페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쁜. 알지? 이 감성. 한 9,000원? 괜찮네. 우와, 장신고도 있어.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이런 접시에다가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지. 오, 바비. 캔. 다리. 오. 그리워요. 이런 거 알지? 약간 독약 파가지고 이제. 남편 죽일 때. 인형도 있어. 너는 어쩌다 이렇게 생겼네? 어, 넌 토끼구나. 너는 용이구나. 우와, 얘도 있어. 루니툰. 응. 오, 추워, 추워. 아까보다 좀 더 큰 빈티지, 뭐냐? 재활용 샵? 종고 샵 왔는데. 그리고 옆에 아울렛도 있고. 저기는 이케아야, 이케아. 이케아 가서 밥 먹을까? 싸잖아, 저게. 저기로 가야지. 저기 인도잖아. 저기로 가는데?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아우, 진짜. 인도가 너무 위험해. 아니야. 결국 이케아에 왔다. 오, 식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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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부펫 같은데? 그러게. 뭔가 부펫지? 크리스마스 부펫지? 네. 크리스마스 부펫지. 만약 regular 음식을 원하자면, 그 라인에 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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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방 매라. 조심해. 가방은 매고. 똑디 정신 차려. 옷은 아는 척 하나? 옷은 아는 척 아냐? 옷은 아는 척 아냐? 레츠 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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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기지? 돼지고기인가? 어? 야, 여완랑 먹고 주울 거야. 어? 근데 이게 메뉴 꼭 쓰네, 레츠 하면? 뭐가 더 필요해? 갑자기 이게. 어머 나 알감자 먹을래? 나도. 많이 퍼, 한 번에. 먹고 또 먹어. 많이. 이 괴물이 쌓여. 글록이. 이거부터 우리 먹었던 거 있잖아. 산타마켓에서. 아아. 거기다 넣는 거야? 어? 이거.. 어머. 뭔가 좀 세은데. 그때 글록이 옆에 이게 있었어. 아유 요거트에 넣는 건가? 뭐야 뭔가 희한 방구 싼 거 있어 사과, 레몬, 베리, 체리? 나는 체리랑 콜라를 섞어 먹을래 난 레몬 우리나라에는 뷔페 없지? 없지 연어 음 이 패밀리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2차 두 번째 접시 땅에 발라먹는 이 내 핸드폰 가져갔어? 아니? 미안해 진짜 왜? 어? 장난이면 진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놓고 풀어갔어? 난 모르지 아 그래서 아까 소리 질렀구나 야! 이러고 내 소리? 아 진짜 야 빨리 줘 야 야 정신 차려 야 나 진짜 야 나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애 떨어질 뻔했어 야 이런 거 두고 다니지 말라고 어 13차야 되나 싶었니? 아니 아니 애플워치에서 딱 진동이 오는 거야 이쪽 왔을 때 핸드폰이 없는데 그래서 어 고민은 가까이 있다 하하하하 아 좀 더 애껄 내가 음료풀로 갔을 때 너는 잘했었는데 핸드폰이 딱 있길래 제가 넌 날 챙기지 못했던 거야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야 왜 그래 나도 있어 니꺼먹지 왜 나한테 난리야 아니면 왜 자꾸 내꺼먹어? 자꾸 먹어 그럼 싫어 음 맛있다 약간 감자인데 되게 달아 고구마겠지 그러면 아 고구마인가? 하하하하 스윗포테이토 짠 여기는 훨씬 크고 쾌적해요 인형을 먼저 사 귀여워 얘도 귀여워 하하 아 개귀엽다 하하하하 얘 진짜 웃기네 0.5유로 그러니까 하나에 750원 정도? 야 내가 이거 지금 셀렉 해놓은 거야 되게 귀엽다 그쵸? 억울하게 생긴 게 가방이야? 어 이거 귀엽지? 이런 식으로 가방에 살면 돼 그럴 수 있지 이게 3개에 0.5유로라는 건가? 아무튼 싸 하나여도 어머 이거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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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도 있나? 기계 기계 어? 이거 아이맥스 그거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 지금 안경이 욕심을래? 야 너에 잘 어울리는 건 이거지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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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거 빙수 다 해먹으면은 유리야? 어 1유로 어디에 갖고 가니? 이 신문지 싸고 싸고 해야지 아니면 핸드캐리 하던가 야 약간 업자들 여기 오기 좋겠다 그러네 야 진짜 싸다 이거 너무 예쁘다 한국에 막 2,3만원 하지 않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환장하시겠죠? 환장한단다 우와 이런 접시가 다 7,8천원이네 어 은은이 좀 가격이 있네 우와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15유로밖에 안해 15유로는 뭐야 근데 2만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쳤다 이거 집이 너무 예쁜데 우와 대박 우와 이렇게 먹어요? 응 다 안 모았나 봐 이거야 어 마리메 고 고마워 고마워 이거 다 있네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야 공 털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비주얼은 그냥 평범할 거 같은데? 어? 별로야? 아하하하하하하하